사다장 동지와 사다장 동지 가정을 위해 붕사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붕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팻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내가 볼일 있어서 찾는다는 뜻이니 위층으로 올라오도록 해 지금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혁명의 쇠사살 가운데 고리 하나가 위층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위층에 놀러 오지 말랬지 항상 마음속 깊이 두 힘을 간직할 겁니다 나를 평생 잊지 못하고 내 몸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고 싶어 오늘의 날은 감사합니다.